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 부분은 길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자랑 한 자를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설교를 변화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키신 것을 하나님께 Radio蓄입니다. 되시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을 구성해주신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감세기를 드렸는지는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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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렬, 긴장감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윗이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기쁨의 시간도 주셨고요. 다윗의 시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이 없고요. 문제도 없고. 다윗이 집에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집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쉬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이 무엇이냐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이냐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자 실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백현무역을 지키고자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 백현무역을 지키고자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 백현무역은 굉장히 값질고 고급진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을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자 실행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고급진 공지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막에 계시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취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하지만 말할 Tayysim 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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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이 왕이 하늘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좋은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이 천막이 4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일을 영원스럽게 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사람이 살았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북한이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다윗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침 이 하나님의 저를 짓는 적처럼 때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의 마음가운데 굉장히 깊은 감사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싶은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parce que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동굴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그의 전쟁이 사유가 사유가 바로 옆에 그리고 그의 전쟁이 그리고 그의 전쟁이 그의 전쟁이 그의 전쟁이 가까이까지 가서 성분하고 다윗인 줄 아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다윗은 봐대 은스도에 다윗가 이것이 둘이 죽여vis 이것을 죽여 다윗이 안하고 그의 전쟁이 이의 전쟁이 예능이 그의 전쟁이 그런게 그의 전쟁이 그래서 다윗이 신나들이 때가 왔으니까 죽이자 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르신 자라 죽일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다윗은 다윗은 가까이 가서 그 사원의 옷자락 끝을 자릅니다. 다윗은 가까이 가서 그 사원의 옷자락 끝을 자릅니다. 다윗은 그 사원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다윗은 그 사원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원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경애감을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뭔가 특별한 일이라고 싶어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생하신 그 많은 복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장을 지키려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성장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성장가 지키려 합니다. 저는 잘 안정적이고 나는 저의 가정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는 다닌 선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선한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네, 나닌 선지에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나닌 선지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쎄에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은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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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elle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의견을 건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구성합니다. 내가 모세이 때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않고 천막에 장막 안에서 거했다. 나는 이스라엘이 백성 이동할 때마다 함께 천막 안에서 거했다. 왜 너는 날 위해서 집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시험할 때가 때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같은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은 잘하고 싶은 일은 자천막 안에서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잘하고 싶은 일은 자천막 안에서 거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안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할 때 처음으로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실수의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 제가 구할 수 있는 장소가 또한 성분을 구입하고 싶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주 showed you. 하나님에게 주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도 보이지만, 또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답을 들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도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보다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많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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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질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위스 그 말씀을 안하고 싶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시키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시키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시키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시키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시키기 바랍니다. 필요 없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나의 기도는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성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몸은 갈 수 없지만 나의 헌금은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성교에 많은 지원을 합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이 교회는 성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증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후원받은 성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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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의 말 그는 우리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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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은 일을 통해 이 일을 많이 받을 수 없었고 네, 그 일은 일을 통해 네, 그 일을 통해 네, 그 일을 통해 지금 일을 통해 또 다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신문기 6장을 보면 어떤 하느님의 가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불어로는 생신명계로 늦게 놓음인데, 첫 알파벳에 따라서 D6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어르신들이 21%의 어르신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20%의 어르신들이 교회에 가서 성경을 듣습니다. 그리고 6%의 어르신들이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느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디스틱은 이 스타디스틱은 50%의 어르신들이 21%의 어르신들이 20%의 어르신들이 20%의 어르신들이 20%의 어르신들이 Hob unattört할 수 있는 15%가 20%의 어르신들이 22%의 어르신들은 20%의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학교에around 그리스도 sert salt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하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게 강하게 영향을 받은 나라는 한국처럼 이렇게 그 말씀 영향을 받은 나라가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한국에는 이 말씀의 불씨를 끌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젊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득교회가 약간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한국의 가장 많은 선비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전 통계고 지금은 한국의 비공을 앞상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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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은 그것은 그것이 무엇을 Whose 요 그것은 젊은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관침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교육을 말합니다. 한우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가정 안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고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학교로 전이됩니다. 하지만 전세계 가정들은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즉,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 때문에 성교의 유산이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이제는 아들, 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 뵈를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 삶을 부모님은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은 부모님의 누군가가가 있었습니다. 마니 잘 듣기 바란다면 발로 차고 박치기를 가서 가르치야 합니다? 말씀은 집에서 배우고 Principe는요. 글란디, 유 스페이 롤, 유 스포이 롤, 유 스포이 롤. Can you translate? So that is, Fouetla. Si tu di, tuve pas fouetet ton enfant, tu t'attends le fait, tu t'attends le loggate. 이 성녀 말씀을 기록하길, 아이들 말씀 듣지 않으려면, Fungia라고 메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Donc, enseigner nos enfants à la maison, c'est une manière de construire la maison du Dieu. Et maintenant, l'église peut nous accompagner. Ce n'est pas l'église, souvent les parents scrivent des débats, c'est des raisons. Allez-y, allez-y à l'église, allez-y à l'église. Non, pas ça, à la maison. Monienda en est déclenche. Lui de la Sud est convictée. Les musulmans sont atteint Core des Sud. C'est parce qu'ils ont vu que la flamme de Dieu se trouve en Core des Sud. Comme ils ont vu que la flamme de Dieu se trouve en Core des Sud. C'est parce qu'ils ont vu que la flamme du Dieu se trouve en Core des Sud.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교의 불씨가 꺼집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가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내 형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생각에 참 기특하구나. 너가 지금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해서 내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하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고마워하셔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lun've been in Africa, 나 우리 아름다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짓는 것이 tables, 아닐을 당신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중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짓는pay So,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짐을 지우시기 전에 다윗을 위해서 일을 다 상대시켜 주십니다. 8절 9절을 보면 이제는 당신이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이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이 내가 내가 말할 수 있기에 그리스도는 내가 말할 수 있기에 나는 그는 제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9절을 보면 제가 이노도 일어났다. 모든 겸에 이노도 일어났다. 모든 겸에 이노도 일어났다. 그리고 제 이름이 이노라. 이렇게 이름이 이노라. 그들은 땅에 이노라. 그들이 이노라. 그들이 이노라. 이노라. 내가 이노라. 그들은 항상 도움이 되었고, 이리 저는 왕과의 즉, 이 8절을 보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내가 내쫓았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적이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만들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까 다윗과 다윗이 있는 영화에 그리고 다윗이 있는 것들은 제가 더 이상 적게 만들어볼까 지금 우리 마침 그 영화는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제가 마침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목동에서 보자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목동에서 보자까지 올라가는 영원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통해서 그 모든 후손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성을 하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규칙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을 통해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번째 일에 대한 다른 곳을 함께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첫번째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첫번째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신을 인하여 겸손하게 감사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했던 자입니다. 그의 마음가운데는 어떤 교만함도 없습니다. 우리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기에? Science mine.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cricket. 오늘의 집이 무엇인지 잘 scissors 날っぱ 네 miles 하는 가 incomes. 하나님의 집에도 계속 눈앞에 대한 편着. 하나님의에 대한 입 completed.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목동들은 주로 어떤 암덕에서 동굴에서 양들을 키웠는데 그 동물사에 있던 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신 그 사실을 보고 다윗이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크다고 고백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연합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약을 맺은 그런 미 크리스찬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크리스찬과 아리언스는 아닙니다. 또한 이 계약은 어떤 일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쪽 합의를 해서 그 다음에 OK를 하면 계약을 사인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면 양쪽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찬과 아리언스는 우리와 하나님의 계약을 사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사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약을 사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찬과 아리언스는 저는 국무수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예윤은 저에게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찬은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계약을 사인다고 생각합니다. Fenwara입니다. 그리고 예수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약을 사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슬림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사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테일하는 저번에 нако 두일에 ..가 100옥 có니까 الق도 또 자 할 말이 rejecteme 버논 20일까지 그래서 집에 마주요 그리고 말하고 이비 그 cart랑 중cir run omi 예 신났어 제가 Günters Kita 이렇게 내가 알았지, 스텝. 내가 알았지. 그 무슬림 사람 하루 5번 기도하였는데 만약 20일 동안 기도하라고 했다면 100번이 이제 모자라니까 이분은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100번을 먼저 기도하고 약간 보험처럼 먼저 이해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미리 내가 하나에게 100번 기도할 테니까 마치 보험을 든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왔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믿는 자들도 내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마침 교회를 안 가면 하나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기 때문에 가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연합은 어떤 약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를 찾는 자를 가까이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를 찾는 자를 가까이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에 대해 그의 유지보master가 되어 있다가 그의의 성장нес , Moisés 그리스와의 유지의 si 그리스와의 에덴 vir, 우리는 아픔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사라 astупamo가 그리스도한 아픔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르게 달리 소멸와 함께 그리스도와서 하나가 있다, 그를아버리면 하나가?' 그리고 예수님의 일부가 Jesus' 그리스와의 성장нес이 means 그림보험은 믿는 자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모세의 원약으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죽겠지만 그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기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기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언약을 위해 우리에게 감사의 표현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유익이 될 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리했다. 감사합니다.